인쇄했는데 계속 불량일 때 헤드 정밀청소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복합기에 전원을 켭니다.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사용해 유지관리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사용해 정밀청소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약 2에서 3분 동안 청소를 진행합니다. 청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을 진행하지 마세요. 헤드 정밀청소는 헤드 표준 청소보다 더 많은 잉크를 소모하니 청소 시작 전에 잉크 잔량을 확인해 주세요. 뒷면 트레이의 용지를 로드합니다.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사용해 유지관리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사용해 노즐 점검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노즐 점검 패턴의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면 정밀청소 완료입니다. 잉크 잔량이 적을 경우 노즐 점검 패턴이 정확하게 인쇄되지 않으니 잉크 잔량을 확인해 주세요. 인쇄 품질이 안 좋을 때 헤드 정밀 청소로 개선해 보세요. 높이제 면욕 으으으Ƹ 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